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도 나를 구해 줄 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만일 누구를 해쳤거나 나와 화목하게 지내는 자에게 악을 행하였거나 이유 없이 내 원수를 약탈하였다면 내 원수가 나를 붙잡아 땅바닥에 짓밟아주기 내 영광이 흙속에 묻히게 하소서 여호와요 분개한 마음으로 일어나소서 미처 날뛰는 나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나를 위해 심판을 내려 주소서 모든 민족들을 주 앞에 모으시고 모든 민족들을 주 앞에 모으시고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소서 주는 모든 인류의 심판자 아니십니다 여호와요 여호와요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는 주여 악인들의 악을 끊고 의로운 자를 안전하게 하소서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으로 악인들에게 매일 분노하신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실 것이다 그가 활을 당겨 이미 쏠 준비를 하셨다 그는 죽이는 무기를 갖추시고 불붙는 화살로 겨냥하고 계신다 악인이 악을 품고 못된 것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았구나 그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다 악인은 남을 헤아려다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 폭력에 자기가 다칠 것이다 내가 여우와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감사하리라 가장 높으신 여우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10편 7편 말씀 내 백성이 나를 계시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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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